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궁금은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연 요셉 신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마이클 성당의 조민연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온다. 가슴 속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것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동반,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동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회와 문화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컴퓨터하고 인터넷으로 엄청난 사회 매스미디아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 인간적인 접촉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텍스트 메시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익명성, 자기가 직접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익명성에 의해서 진정한 만남, 진정으로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동반이 점점 상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친근하게 통교할 수 있고 서로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제의 서품을 받은 사목자들이나 수도자들이나 교회자라는 모든 사목 일꾼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님과 친밀해야 된다. 그리스도님과의 친밀성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향기를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들, 즉 성직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서로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동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내적인 거룩한 장소 우리 안에 깊은 영혼의 깊은 곳을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깊은 곳을 서로서로 발견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동반은 다른 이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피할 수가 있다면 하느님께 멀어지고 하느님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가 더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깊은 존재 안에서 집 잃고 방어하고 도움 없이 벌어진 고와 같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허전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사막에 빠지게 됩니다. 즉 하느님을 향한 순례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편의를 쫓아다니는 방랑자가 되고 결국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을 찾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고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반은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착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가 되고 테라피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순례의 길 즉 진정한 영적인 동반 진정한 만남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영적인 동반 진정한 순례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즉 마음을 열고 듣는 통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열고 듣는 통교가 없이는 진정한 영적인 만남이 생길 수가 없고 친밀한 관계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듣는 예수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말과 올바른 태도로서 좋은 관계를 이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존경하고 자비로운 들음만으로 참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유한 열망을 깨워주며 하느님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우리 삶 안에 뿌려진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인내로써 자유롭게 또 책임 있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모든 사목자들에게 모든 복음의 일꾼들에게 진정한 만남과 영적인 동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교와 친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듣는 연습을 해라. 잘 듣는 것은 예술이다. 예술이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동반은 바로 복음하의 사명과 봉사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음의 기쁨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